네 그 다음 질문이 윤규 오빠 작업실 비밀번호는 윤규 오빠 혼자 알고는? 근데 누가 한 명 알고 열고 들어왔었는데 아 진짜로? 작업실 비밀번호 근데 이 형이 웃긴 게 자기가 자기 작업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6일 동안 못 열어봤어요 그냥 당황했잖아 해외투어 갔다 와서 잊어버렸잖아 맞아요 눈앞에서 혼자 썩내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4일이었어요